어 정말 나 잘해 포틴키 가자가자들이 아무도 안 왔어? 졸버새끼 어디서 포틴키가 빡세다는 이야기는 듣고 빡세긴 빡세 어! 찻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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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2 아 나 아깝다 어 버기사운드 쏙 하나하나 쪽일거 같은데 2-2 2-3톡으로 아 나 고마워 2-3톡으로 쭉 도망가네요 어 쟤네도 초 없었을거에요 응 초 없죠 쟤네도 너 마이크 켜져있는거 같은데? 어? 나 안켜져있어 왜 울리는데? 나 T 눌러야지만 인데요 음 지금 안 들려 나 아님 아 나 지금 코에 휴지 박아서 이상하게 들리는걸수도 있어요 응 그게 원인인데 코피가 납니다 아 머릿길래 코피가 나 어.. 오늘 되게 피곤했어요 에이머리 에이머리래 에이머리 에이머리 오랜만에 웃는다 에이머리 샷당 서두도 초반에 재밌었다고 들었는데 재밌었어 어 서둠 얼마나 열풍이었는데 초반에 서둠 30 몇년대 그 친구 서둠한다고 집에서 안 나가고 막 그랬었었던데 이거 다 옛날이라고 이제 개판 됐던거 이제 뭐 개판은 한참 전에 애들 안 죽었죠? 너무 온 애들 네 제가 한 두 대는 맞췄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아깝다 내가 도망가고 나서야 총먹었어 하나하나 만약에 하나하나 왔다고요? 붙으면 나 그냥 존버할게요 힘들게 들어왔으니 존버해야지 61마리 나무 아이씨 강악 나오는건데 한 동을 다 털었는데 어 여기 카우구팔 찍어먹기 여기에요 아 제일 가깝대 트로핑 보정기 드림 탐동 다 터셨나요? 안 털었어요 아 오케이 불 털었어 불 털었어 빨간팀부터 동쪽으로 갈께요 이치영 네 이치가 있어요 오케이 이치영 와 템 진짜 안나온다 저질이 있는데 저 보정기 있어요 다른 분들 드리어도 돼요 보정기 필요한 사람 저요 이치영 이치영 루키 먼저 주세요 나중에 줘요 어 여기 털려있는데 거의 내가 털었어 아 하나 털고 나 아니 내가 절반 털어 절반 아 동쪽으로 다 털었구나 아 하얀색부터 털면 될거에요 하얀색 네 빨각정에 스칼 오케이 아 먹고 싶은데 이다실도 다 터진거죠 이다실? 이다실이랑 안갔어 네 둘 둘이 클리어하지 네 완전 다 털었어요 깔끔하게 나 진통제 하나 먹었어 아 아 그 1층 아 뭐냐 셔터집은 안 털긴 했는데 어? 어떻게 알았지 셔터집에서 셔터집은 저 그냥 그 2층 발코니 쪽만 확인하고 지나가거든요 공중에서 효율을 위해 그렇구만 데뷔 에 director 빨간 핑 2층 스칼 빨간 핑 2층 하얀енных 4위가 빨강 핑 스칼 제가 먹겠습니다 여기마저 털고 차있어요. 우리 이동해야 돼요 조금 이동해야 돼요 지금 출발했어 다 털고 가도 될 것 같아요 템 너무 안 나오는데 구상 이번에 처음 먹었어요 홀로그램도 안 나와 홀로그램도 하나 있어요 일단 쓰레기 한번 가볼래요 다른 상관없어 아 이건 5탄 써야되겠다 아 이건 5탄 써야되겠다 가운데 말고 여기 없지 가운데 스크스 타이가 버리고 스크스를 먹어야 되겠다 여기 파우팔 하나 이쪽 파우팔 내가 먹을래요 먹어라 스크스 여기있다 나잇든지 어딘지 알지 나잇든지 어딘지 알지? 밖이 없지 아 진짜 탄 이렇게 나오네 탄 겁나 38 에잇 AKS 시키는 분 없죠? 어 저이 스크스 카고팔 2층? 1층 SR2 연기 보이시면 챙겨주세요 네 AR 대탄 남으시면 좀 챙겨주세요 오케이 아직은 없잖아 7탄 다 가져가셨네 야 5백 있었다 근데 드링크는 왜 안드시고 갔었대? 아 대탄 저 있어요 대탄 챙겼어요 네 그게 털고 와야되겠다 저게 내가 털었어요 형 아 그래? 들어와야지 2-3도 다 턴거죠 아 1-1 들었구나 동사무소 터신분 동사무소 안 털었어 서버상태가 안좋게 안좋은가보다 네 계속 버벅거리는 약간 화면 버벅거리는거 보이는데 네 매질도 편하네 오우 동사무소 홀로그램 먹었어요 홀로그램 버린다고요? 네 배율도 없고 오우 괜찮았네 저긴 다 다퉁거 같아 이제 대탄 필요하신 분? 나와줄 수 있어 저요 화이팅 형 나 5탄 20벌만 줄래요? 아니 5탄이라니까 7탄 7탄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? 제 쪽 근처에서 차 소리 건너가요 애들 오토바이 오토바이 1-2 오토바이 어? 있으면 좋긴 한데 저거 총알이 너무 없어서 총알 여기 이 건물에 90발 140발 있어요 아 그래? 애매한데 우리 출발해야 돼 네 나 차고에서 대기 중 화이트 어떻게 할래? 버릴거야? 그냥 이거 쓸게요 넘어간다 나는 차고 오고 이쪽으로 타고 오시면 되겠지 응 차에서 대기 중 아 쟤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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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밭집 쪽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쟤네들 초밭집 쪽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절장이 너무 멀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렴히 흘리들 옮겨 4-1 오토바이 저 차 시동 걸려있었다 여기다 세워넣고 도망갔네 아무래도 세우고 가는게 나을거 보정기 필요하신 분? 대탄 필요하신 분? 보정기 필요없어? 보정기 필요없어? 보정기 어디갔어 보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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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지 야 이거 집에서 나눠야 돼 빨간 핀 간다 진짜 그럼 틀렸다는 건데 누가 아 어 뭐야 3점 아 3절밖에 안 돼? 좀 딴 데 좀 더 격하게 회전했습니다 3절밖에 안 돼 4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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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까지니까 1점 갑니다 물론 10점 만점 너무 짜 염전이네 염전 김연아급으로 좀 회전을 하셔야지 점수를 좀 지겠습니다 여쭙지마면 차 터져 흐흐흐흐흫 지붕 위로 착지하거나 막 이렇게 옆으로 피해를 둘다 내가 저번에 트리플 악세였던 인사 반피카이드인데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있을 것 같은데 문 열려 있어요 여기 뚫농 올렸어 안 떨어지마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어? 키트 이상없어 어? 뭔데 일한다고 어? 아래쪽에서 밑에서 겁나 싸운다 네 120 여기 무슨 오빠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며칠 지나간다 FW 2타 3거리 확인 2대 2대 노란색 다시하라 레토랑 저한테 도와요 우리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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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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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잡아갔나 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파란 핀 20 파란 핀 쪽 길 간지러워서 갑자기 길 간지러우면 욕하는 거고 아 너무 간지러워서 저거 가있어 가깝다 가깝네 창고 창고 좀 아니면 아 파란색 핀인가 네 파란색 핀 아니면 아 아 아무튼 파란색 핀 근처 아 얘네 또 어디가 어 어디야 저쪽인데 밖에 SW 방향 SW 방향 240 방향 네 240 방향 안 보여 우리 이동해야 돼요 이따 파워 쪽 아하 이거 어떻게 갈래 이런데 누가 잡을 거야 괜찮았어 이게 애매하긴 하네요 여기가 1층 집이렀나 어디 1층 아 1층집 이 근처다 1층집 뭐 이제 이동해적 이쁜 고작 막 아 아 그래서 차 뒤집어지는데 승인다 뒤집어지는 거야 짬이 몇 갠데 여기 여기만 좀 피해가면 네 있겠다 있겠..네 소비 계속 낮아 큰 광장에 무슨 곳에 있을 거고 아 저기는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중도 하고 오줌받는거죠? 중도 하고 오줌받는거죠? 중도 하고 오줌받는거죠? 있다! 앞에 있어요! 데미사구? 데미사구인가? 데미사구 아 피 따라왔어 아이고 잘못 깠다 죽여봐 아 나 잘못했어 한대 한명 나왔어요 한명 나왔어요 화이팅! 아씨 어디있어? 하나 기절 그쪽 있는데 어 잘가 바로서만 어우 나 날라갔다 나 날라갔다 어 밖에있다 한명 차례대로 죽으러 가는겨 거기 다있어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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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마지막치 잘가라 친구들 아 피해력 저기네 살짝 소음! 어? 안대 메시치에 4배랑 카구팔이 있어 네에에에에에에에 난 4배있어요 나 무거워 애들 템 진짜 좋다 여기 어? 3몇값 봐. 새거. 수리탄이나 좀 챙겨야지. 밴드는 여기에서 저거 좀 드세요. 도핑제. 네? 네. 아, 에미사구 진짜. 소리가. 꽝. 에미사구. 저 산쪽에도 있네. 네. 산에서 임사. 끝 잤다. 줌 내 자리. 다음에 문제겠다. 다음부터 뭐 자기장 타야지. 자기장 타기엔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. 그냥 막판에 그거 차 끌고 그냥 하나 어디 꿇어 박아야 될 것 같은데? 응. 그게 제일 나왔습니다. 밀탑 파워 쪽에는 안 생길 거고 북쪽이 생기겠다. 북쪽 그 상거리 약간 밑에. 자. 물이 더우면은. 여기. 저. 손등도 뜨겠지. 저쪽에서 내려오네요 우리집에 붙을 수도 있겠는데? 응 지나가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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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저쪽에서 내려오네요 저쪽에서 내려오네요 저쪽에서 내려오네요 아 터지는데 터진다 섰다 섰어 섰어요 네 그냥 죽었네 그냥 지나간다 버려서 가는건가 차가 네 차 그냥 버려서 가는거 같아요 강제교전하네 NW의 카고8 소음기 이제 바깥에 봐야돼 아 예 미석으로 바꿀걸 붙었죠 한대도 저..저기로 붙었네 집쪽에도 수단에 벌목소비 남쪽 NW방이야 나 한대 아 아 아 아 탈벼가 있어 조금 더 오븐 도대체 써야될 그러게요 한대 나이스 한발간 더 아 아 아 아 덥다 저거 저거 이렇게 뜨네 아 저거 고인물 스텝 고인물이다 쟤 엎드리면서 쟤가 에탑 아닌가 아까 M24 어 하나 더 와요 하나 더 뛴다 뒤 한대 한대 둘 나이스 바로 사망 바로 사망 야 이제 좀 쏘시는데 바이드 뛴다 N 아 왜 이러다 갑자기 저거 저러고 당기는거잖아 네 고인물 어 아까 그 방향에 하나 더 애들 더 있어요 네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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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 갖고 그냥 꼬라박지 뭐 저기 차 갖고 창고 동남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쟤가 들었다는거 저기 근처에도 어 어 어디로 돌아보니까 어디로 돌아보니까 네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네네 여기있어요 네 여기있어요 그렇지 밑부처럼 들어와 우리야 진짜 좋아 이쪽 이쪽에 어.. 아.. 쟤 오겠다 아 이거 슈점 슈점 조금 더 거리걸리고 나이스 이래서 슈점이 있어야 될게 창고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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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쌌어 아까 우리 차 쏙 날라오는 곳 조심해 팔각정도 조심해야 돼요 거기 아까 있었던 거 같거든요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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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각정도 있네요 어.. 두놈 셋 쟀는데? 아냐아냐 우리 가세 잡고 아 시야 잡 아 아 들켰다 아 여기 들키면 안 좋겠나 아 붙어요 풀타 뒤 바로 붙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하나 더 오른쪽에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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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지 말고 잡아야 돼 살리지 말고 잡아야 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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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살려 이쪽으로 좀 더 와요 이쪽으로 좀 더 와요 이쪽으로 좀 더 와요 지금 밖에서 네 송전탑에 있대 밖에서 발소리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려 밤 넘어 밤 넘어있어요 수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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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돌게요 저 돌게요 아 또 헤드 맞았어 빨리 맞았어 빨리 돌아서 쏠 다시 돌아왔나 보다 다시 돌아왔나 보다 많이 남았다 씨 랩 랩 아 잡아가는데 아 어디에 있었지 아까 우리 있었던 자리 근처에 있었다 근처에 있었다 부터요 붙었어 아 뒤에 바로 앞에 있네 얘를 잡았었어야 되는데 4등이라는 얘기는